피부 엄청 찰떡처럼 이거 진짜 나중에. 그리고 찾아가져kal. 진짜 좋아요. 그럼 뷰티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아, 꼭 1번 더. 1번 더. 1번 더. 1번 더. 1번 더. 2번 더. 2번 더. 10초 남았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 이렇게 해서 아이템 담기 배틀이 끝났는데요. 바구니에 든 뷰티 아이템은 해당 팀들한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거야! 내 거야! 여기서 잠깐 그냥 드리기는 뭔가 아쉬우니까 대표 한 분이 바구니 하나를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. 나와주세요. 이거 갖고 가? 제가? 느낌이 쎄한데? 우리 너무 많아. 뭔가 그냥 드리기는 아쉬우니까 각 팀마다 서로 바구니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마찬가지를 통해. 우리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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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봐 너무 좁잖아 여기는! 알짜뱀기. 가위바위보 해서 각 코스트로 가지기! 가위바위보!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브러쉬밖에 없는데 우리 풍년이야 풍년 서로 이 아이템 바꾸신 거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이걸로 최선을 다해서 배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질문 있는데 이거 테스트인데 이거 바꿔줄 수 있어요. 네 바꿔드리겠습니다. 뷰티 배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또 나의 차가가 더 나은 바지로 화장과 비교가 더 안 좋고 또 나은 바지로 화장실을 안 좋고 또 나은 바지로 화장실을 안 좋고 또 나은 바지로 안 좋고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 거짓말이야 저희가 제품을 골랐는데 알짜배기를 하겠다고 소량을 골랐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다른 데 보니까 엄청 가득 가득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꼈다가 바꿔도 된다고 하길래 저는 오히려 좋다는 전화위보 전화위보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보 완전 공개타입니까 공개타입니까 이제야! 태궈뻐라! 너무해, 너무해, 이건 아니야? 너무해, 너무해 내 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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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쇼핑의 중심 남대문 시장입니다 빨라! 남대문 시장 조장분들 나오셔서 미션 카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언니, 미션 카드로 해요 미션 카드 주세요 다른 건가? 네, 다 달라요 미션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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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,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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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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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립니다 뜨졌어요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겠지? 너무 맛있어 아악 뭔가 스톱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셋 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영아! 오영아! 우리! 우리!